우리가 그 황금 돼진날은 그 특히 오행 중에 그 금의 요소에서 또 크게 그 돈복 충전의 그 힘을 받게 됩니다. 오행 그 금은 재물의 그 흐름과 또 연결이 되어 있어서 돈복의 가교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. 쌀은 또 풍요와 번영을 그 상징하기 때문에 쌀과 그 금속을 또 결합시켜주면 또 너무 좋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그 쌀을 담은 그 그릇 위에 금의 요소를 더해주시는 거죠. 오행에서 금의 기운을 또 가장 쉽게 우리가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 방법 중 하나는 금속으로 만든 그 물건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. 예를 들어 그 젓가락 같은 것들이 좋은데요. 오행 그 금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. 재물운을 불러오는데 매우 그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런 그 쌍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그 속에는 균형과 조화까지 또 담게 됩니다. 재물운을 더욱 안정적인 그 흐름으로 이끌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쌀을 담은 그 그릇 위에 쌀그릇 위에 젓가락을 그 올려주시는 겁니다. 금과 쌀의 이런 조화로운 그 기운이 결합이 된다면 재물운은 더욱 자연스럽게 또 흘러들어올 것입니다. 쌍으로 구성된 그 암시를 가지고 있는 이 젓가락은 돈복을 더욱 그 안정적으로 또 이끌어준다는 것입니다. 이렇게 시간은 그 30여 분 동안 두시면 좋습니다. 그리고 철수시켜주시면 풍수 방법이 간단하지만은 끝이 나는데요. 우리가 얻게 될 그 풍수적인 그 작용 또 풍수적인 그 효과는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. 번영과 풍요의 기운을 또 가득 충전받게 됩니다. 금속 젓가락은 이 재물운을 흡수하는 데 또 아주 탁월합니다.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었을 때 그 돈복의 기운은 쌀을 통해서 또 안정이 될 것입니다. 또 젓가락이라고 하는 그 오행 금의 그 요소와 또 결합이 됐을 때 금전운의 그 흐름을 더욱 활발하게 이끌어준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그 돈복이 또 크게 그 터져될 때 또 중요한 그 재정적인 그 계획들이 잡혔을 때 꼭 이런 그 풍수의식을 해주시게 되면 집안으로 들어오는 그 재물운은 또 크게 그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.